정우성 배우님은 지난해 약간 헌트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차별점을 주셨는지 좀 약간 분노에 대한 것도 좀 어떻게 표현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덕분 부탁드리고 사실 감독님께서 제안을 하셨을 때 헌트가 막 끝나 촬영이 끝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감독님에게도 이제 이 영화가 나오면 헌트의 정도와 비슷한 일맥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거 부담되지 않으시냐 저는 부담되는데 괜찮으시냐 그래서 살짝 이렇게 제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감독님이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렇게 관객들의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굳이 의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셔서 용기 내서 하게 되었고요 분노를 말씀하셨는데 이태씨는 어떻게 보면 전두광 배고리들은 감정의 폭주잖아요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게 붙고 자기 감정을 이루는데 맹목적인 어떤 맹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주를 하는데 이태씨는 억제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감정을 억제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고 감정 대 감정으로 붙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불이라면은 감독님께서 이제 불과 물의 대결이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물이 되기 전에 그냥 뭐 이쪽 불에 그냥 타죽는 장작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세에 등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뜨거운 열기를 그렇다면은 이렇게 참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참고 생각하고 그걸 다시 입으로 뱉기까지 또 한 번 생각하고 그런 억제의 연속에 고민을 하는 그런 이태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른쪽도 잠깐 봐주세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